자, 오늘은 정말 정말 간단하고 맛있고 건강한 호무스입니다. 우연히 우리 아들 집에 갔는데 호무스를 한번 드셔볼래요? 원래. 어머, 이게 뭐니?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내가. 이것도 메이커에 따라서 전혀 맛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가지고 호무스를 한번 흉내내보려고 병아리콩을 사다가 병아리콩이 정말 콩 중에서도 또 단백질 함량도 높고 정말 몸에 좋다고 계속 광고하는데 이거는 그냥 불려서 밥에다 넣어먹는 거? 아니면 잘 삶아가지고 우리 샐러드에다가 함께 먹는 거 왜는 이 병아리콩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자, 근데 오늘 정말 맛있는 호무스를 만드는 비법 제가 배워왔습니다. 이거 정말 건강식이거든요. 물론 이거 호무스라는 거는 이 병아리콩을 가지고 중동지방 음식인데 이거는 빵에도 발라먹고 막 저는 막 퍼먹기도 해요. 이거 콩이잖아요. 자, 근데 재료도 간단합니다. 만들기도 쉽습니다. 우선 집에 병아리콩이 있으시면은 한 500g 정도를 아, 내일 아침에 하자. 그러면서 저녁에 물에다가 담가 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콩을 한, 이게 좀 아, 우리나라에 수입한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뭐, 콩이 이렇게 딱딱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 30분은 삶아줘야지 이 콩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이 정도로. 제가 먹어볼게요. 이 정도. 그냥 먹기 좋은. 근데 이게 그냥도 잘 안 먹어져요. 그래서 삶으실 적에 약간 소금을 넣고 삶으면은 양이 혹시 불어서 많아져도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고 밥할 때 위에다가 착 뿌려서 먹어도 되고 애들이 또 콩콩 싫다 그러면 약간 다져서 넣어주면은 애들이 잘 먹습니다. 요거는 한 30분 정도 끓여서 소금 약간 넣어서 먹으면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먹어보면은 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 뭐, 나 중간에 뭐 간식을 좀 먹고 싶어 이럴 적에 살짝 이 콩만 먹어도 사실은 맛있어요. 오늘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아리 콩, 그 다음에 큐민 들어갑니다. 큐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훈제된 파프리카, 파프리카 약간 구운 파프리카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 콩을 삶은 물입니다. 삶은 물 절대 버리지 마세요. 요거 한 200ml 정도 남겨놓으세요. 요거는 100ml인데 200ml 정도 남겨놓으셨다가 요거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에 빠진 마늘. 그리고 요거씨 무엇이냐. 요거는 비법이니까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라고. 레몬이 한 개 들어갑니다. 고수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고수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 고수를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든가 아주 좋아한다. 그러면은 콩과 함께 고수를 함께 사용합니다. 고수 사용하면 진짜 맛있어요. 도전해보세요. 이거 중독성 있어야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후추, 소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먼저는 우리가 그로살 사용했잖아요. 이번에는 피코알입니다. 올리브유는 어떤 게 좋으신지 알죠? 산도가 0.1 이하의 것이 가장 좋으신 거고요. 요거 시중에서 조금 비싸 그러면 한 0.2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산도가 그 이상인 거는 뭐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적에 약간 칵하고 먹어서 이거 무슨 매운맛? 이럴 때 산도가 가장 좋은 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올리브유 사용하시는데요. 향이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하고 요거하고는 또 달라요. 요거는 채소에 사용하는데 아주 푸른, 신선한, 푸릇푸릇한 그런 향이 나는 겁니다. 자, 다 소개드렸죠? 자, 이제 가장식은 호무스 시작하겠습니다. 500g의 병아리콩을 삶아서 여기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큐민 들어갑니다. 약간 이런 향신료 집에 갖고 계시죠? 큐민이 맛있게 되게 괜찮아요. 요거, 콩, 콩, 콩. 요것도 먹어보면서 나중에 갈은 다음에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올리브유에 빠진 마늘 조금 한 요 스푼이 한 15ml 정도 되니까 요정도 하나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여러분 고수 좋아하세요? 고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시는데 또 약간 나는 이거 이런 향 싫어 하시는 분들은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병아리콩 호무스가 되고요. 제가 하는 거는 고수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고수를 저는 넣겠습니다. 고수를 좀 넣고요. 아주 쉬워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한 소금을 한 소금을 한 두 꼬집이나 뭐 정도 넣고 요것도 나중에 간이 안 맞으면 조금 더 넣으세요.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50ml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50ml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아, 이거 남아있는 올리브유 약간 아까워. 그러면은 레몬을 아까 짠 거를 같이 해서 자, 넣겠습니다. 아, 무척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재료 거의 다 들어갔는데 제가 비법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으세요. 요거 비법입니다. 요게 무엇일까요? 요거는 참깨 가른 겁니다. 뭐 중국 참깨도 있고 한국 참깨도 있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참깨를 요거 몇 미리 그램이라고 할 수 있나? 한 50ml 정도? 아니면 뭐 더 많이 넣어도 그거야 뭐 더 맛있어지니까 여러분 형편껏 하세요. 자, 참깨를 요렇게 어, 갈아서 깨소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깨소금만 깨소금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너무 어려운데 제가 이 어려운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리브 향 나가기 전에 문 닫고 자, 요거 정리하고 그리고 요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병원에 더 삶은 물을 넣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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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습니다. 아까운 건 이쪽으로 담겨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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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운 건 자, 간단하게 만들었지만은 이 호무스를 어떻게 먹느냐? 물론 빵에다가도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식성껏 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좋아하시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뭐 먹지?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고 단백질만 먹으면 또 탄수화물이 부족한 것 같고 늘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 오늘 이 호무스를 야채랑 먹으면 찰떡이랍니다. 제가 호무스를 당근에다가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당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당근 맛을 잘 모르겠는데 호무스 맛 때문에 음 음 샐러리 좀 먹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메뉴 하나 생겼어요. 맛있어.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정말 행복하겠는데요. 또는 아내들이 다이어트 해야 된다 할 적에 남편분들 요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이프 이렇게 도시락 싸주면 사랑받을 겁니다.